네, 저는 오늘 등산을 왔어요. 등산을 왔을 뿐이에요. 오, 오는구나. 딱 맞춰왔다. 대박. 지금 뒤에 오고 있어. 오고 있는데 생중기. 버스가 돌고 있는데. 버스가 돌고 있는데 지금. 버스가 돌면서 가려지는 바람에. 사실 이 시간에 올 줄 생각 못했거든요. 앞차, 1호차가 오고. 지금 요 동네. 참, 며칠 전에. 참, 삼성동하고 분위기에 확 다르죠. 참, 내가. 박근혜씨 집도 촬영을 갔다 왔지만. 너는 또 주무찬인 줄 알았는데. 되게 원하는, 원하는 그 희망들을. 다 여기다 걸어놨어. 근데 지금 이렇게. 막 경찰 호위차들이 올라오는 거 보니까 이제 퇴근하는 거 같아요. 나는 진짜 정확한 퇴근 시간은 몰랐어요. 그냥 이 시간에 온 거지. 참. 글쎄요. 이제 내일부터는 진짜 이사 간다니까. 참, 이렇게 성지가 됐어. 참, 이렇게 성지가 됐어. 네. 같이 왔다 갔다. 이분은 거주민 같으신데. 이분은 거주민 같으신데. 이분은 거주민 같으신데. 방제를 좀 한번 어그로로 바꿔봐야지. 사저 근처 등산. 진짜 이거 끝나고 등산할지 안할지는 제가 판단할게요. 이분은 거주민 같으신데. 10분 올라와. 10분 올라와. 이리와. 어차피. 내일 진짜 입주하신데니까. 청와대로. 그래서 오늘 와 본 거실 분. 오늘 안 돌아갔어요? 내일 정식 입주죠. 은퇴하면 일로 안오시고 고향으로 간다고 하셨으니까 아까 내가 비친 차들이 본 차들이 아니었나 보다 괜히 퇴근시간 맞춰놓은 줄 알았어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출근시간보다 사람이 적어 다행히 오늘은 유현진 선수가 아침에 등판을 해서 지금 일부러 화면을 위로 비치고 있는 게 요 동네분들 가급적 안 비치게 하려고 화면에 이렇게 위로 찍고 있는 거예요 야외 방송이 일반인들은 약간 초상권에 걸릴 수가 있거든 뭐 그런 촛불집회 현장 그런 데는 상관이 없는데 그때는 되게 광범위하게 화면에 비춰지잖아요 자 국민이 만든 19대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주민 일동 순식간에 여기가 집이 원래 매물이 많이 나왔었는데 매물이 확 줄었대요 이제 내일부터는 여기서 못 뵈니까 내일부터는 이제 이분을 빌려면 효자동 나가야지 경호하는 분 왔나봐 저기 현수막을 보면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저기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여기가 산길이거든요 나 여기 처음에 걸어올라 있었다 근데 지금 저기 불빛 보면 알 수 있듯이 요 앞에까지 마을버스가 올라와요 그래서 버스가 보이길래 타고 왔어요 나 원래 걸어가려고 했는데 타고 왔어 일단은 지금은 퇴근 시간이 아닌 걸로 봐서는 저 차는 아니고요 이게 다들 희망하는 게 있어요 요기 주민들 말고요 예쁜샵 소품 이야기 문재인 대통령님 김정숙 여사님까지 자연흥업자에게 희망해주세요 그리고 저기는 그냥 지역 주민들이 사비로 투자한 거 멋진 세상을 기대합니다 밤 9시 이후에는 조용하게 이야기하세요 아직 9시가 되지 않긴 했는데 근데 사실 요즘 요동네는 밤 9시 이후에도 약간 사람이 많아서 어쩔 수가 없어요 등산이라고 하지 말고 flight night 10시 이후에 난 안 나와서 그 다음 편의 편에 그런 편의 편이 송지술리에 왔어요 박근혜씨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경호가 너프하다고 사실 박근혜씨가 경호가 너무 빡셌지 수간번호 503번 퇴근시간이 불규칙하니까 경호하는 분들은 사실 되게 불편하겠어요 청와대가 세팅이 안 끝나서 원래 인수위원회에 있는 기간동안 청와대를 세팅하는데 이번엔 그렇게 못했죠 그 육공시대에 이런 경우가 처음 발생했기 때문에 차들이 힘쓰기가 힘든 길이야 변비니? 흐흐흐흐 차가 요 밑에서 기다려요 안전거리 확보한다고 그리고 여기는 그럴 수 밖에 없는게 여기서 마을버스가 좀 스무스하게 유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자 잠깐 불필요한 창들을 좀 닫았어요 지금 시간대에 오늘 뭐 큰 방송 있나? 저희들 시청자들이 일단은 데이터 문제도 있고 제가 보조배터리를 안 갖고 왔어요 하필이면 그 보조배터리 큰 거 있거든요 집에 두고 와가지고 오늘은 제가 대통령께서 그냥 집에 도착하시는 거 전후까지만 찍고 배터리를 아끼도록 하겠어요 뭔가 빼놓고 온 거 같다 싶었더니 보조배터리를 안 갖고 왔어 참 이분께서는 참 이 당대표 활동하는 동안 이 길을 맨날 등산하셨다는 거 아니야 딱 국회의원 한 번만 하고 대통령 당선된 분 입법직을 딱 5년만 하고 딱 4년이구나 그래서 정치경력 5년차래요 사람들이 더 올라오고 있어 사람들이 더 올라오고 있어 오 자 채팅방에 오신 분도 어서 오세요 모바일 우측 상단 버튼 한 번씩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뭐 후원하실 여러개 있으시면 팬 가입도 해주시고 아직 퇴근을 안 하셨어요 다행스럽게 미리 화면을 좀 찍을 수가 있어 여기 여기가 산 꼭대기예요 아 꼭대기는 아니다 도로 기준은 중턱이고 산이 꼭대기고 그 이쪽 방향으로 등산로가 있어요 근데 요즘 그 등산로가 서울 산자락이 있기 그것 때문에 그 북악산으로 연결이 돼 있대요 그 북악산으로 연결해서 넘어갈 수가 있대요 그 대통령께서 그때 투표 끝나고 등산 이길로 올라가셨었죠 그래서 요즘 그 산줄이 이어졌다고 북악산까지 걸어갔다 올 수 있다고 취미가 등산이시죠 히말라야 갔다 오신 적도 있고 그 작년에 의원직 딱 4년인게 끝나고 그 히말라야 갔다 오셨죠 그 네팔 지진 현장 방문하고 왔잖아요 몇 시에 오실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한 그 출근을 한 8시 때 하시나봐요 출근을 8시 때 하시는데 그 퇴근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 퇴근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오늘이 요 집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이죠 여기서 보내는 마지막 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오늘 제가 급 버스를 타고 여기까지 왔어요 버스 두개 타고 와야돼요 그 그 공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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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버스 타고 요 앞에까지 올라와요 마을버스가 다행히 요 앞에까지 산길을 올라와줘요 저는 여기를 걸어와야 될 줄 알았어 근데 버스가 지금 저 앞에서 유턴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이 안 걸어요 참 이게 버스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올려면 힘써야 돼요 기어 3단은 못 밟아 기어 거의 1단으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지금 버스가 저렇게 뒤를 버스가 저렇게 후진을 한번 해야 돼요 지금 걱정이에요 너무 늦게 오시면 제가 오시는 장면까지는 못 찍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보조배터리 큰 거를 집에 두고 왔어 오늘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보조배터리를 두고 오다니 오 이제 올려나 보네요 라인 긋고 있네 이렇게 긋고 있어요 이 안으로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동네 주민 빼고는 근데 이제 출근 시간보다는 사람이 좀 덜해요 언제 오실지를 모르니까 근데 일단은 저는 굉장히 타이밍을 잘 잡아서 온 것 같고요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 퇴근 시간은 그리고 지금 여기 뭐 관련해서 작업하는 분이 한 서너 분 정도밖에 없는 걸로 봐서는 그 대통령께서 지시를 했대요 문 대통령께서 지시를 이제 너무 빡세게 경호하지 마라 나 그렇게 위험할 위험당할 사람 아니다 하면서 다른 차들이 되게 먼저 오고 있어 뭔가 좀 세팅해놓는 차인가 그래서 일단은 제가 두 달 전에 그 삼성 이동에 박근혜씨 집에 갔을 때보다는 훨씬 안 전에 그때는 제가 태극기 든 사람들한테 아주 맞아 뒤집어냈어요 그 까루님하고 존재님 봤잖아 맞을 뻔 했잖아 여기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여기는 삼성동이 아니야 박근혜씨의 집이 아니고 문 대통령의 집이죠 이제 오늘이 이 집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 그리고 나중에 퇴임하면 고향으로 간다고 했죠 퇴임하면 고향행이라서 아마 이 집에 다시는 아마 안 오실 것 같은 아마 집을 쫙 비우겠죠 근데 이 빌라가 생각보다 약간 오래된 집 같아서 딱히 내가 뭐 그분의 서재를 방송 스튜디오로 활용하고 싶진 않아 그러니까 터는 뭔가 좋은 걸 알겠는데 그 산의 전기를 부각산의 전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알겠는데 일단은 여기까지 올라오는 게 좀 힘들고 집 구조가 좀 그렇게 세 집은 아닌 것 같아서 근데 집값은 비싸겠죠 오늘 이 촬영하는 영상은 그대로 유튜브에 올라갈 거고요 그러면 성지가 되겠지 동영상 제목 문재인 대통령 홍은동에서의 마지막 밤 근데 여기가 길이 그렇게 크지를 않아서 이렇게 세팅만 미리 해놓지 아마 그렇게 빠른 속도로 나오진 못할 거예요 아무리 좋은 차라도 내가 와보니까 이 정도의 경사로면 기아 3단은 못 밟아 수동기아 기준으로는 3단은 못 밟고 요즘 승용차들 있죠 아 악수 꼭 하라고요 어디서 내리실지 모르겠는데 악수보다는 한번 화면에 담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어요 방송하는 거야 출연할래? 사실 얼마 전에 유담씨도 찍었는데 일단 울타리만 깔아놨네 다행히 여기 지금 이걸 깔아놔가지고 여기다가 손을 얹을 수가 있어 게이르 아마 오늘이 여기가 마지막 밤이어가지고 아마 그런 역대급 방송이 되지 않을까 즐겨찾기하고 모바일 우측 상단 업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런 집에 살 줄은 되게 생각 못했어 예전까지 대통령 분들 보면 대부분 단독주택이었죠 근데 이런 빌라에 사실 줄은 진짜 상상밖기야 아파트도 아니고 빌라야 되게 상상밖의 시나리오가 벌어졌죠 산이 가까워서 그런 게 아니지 그러게요 물론 여기서 언제부터 사셨는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비춰주는 화면이 이게 요즘 서울 산중기 연결해가지고 북악산까지 이어지거든요 북악산 북한산 다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취미를 이쪽으로 등산을 자주 하신대 투표날에도 등산하셨는데 투표날에도 막 그러면서 나무, 식물 이런 걸 연구하시고 그런 게 취미였다고 그래서 히말라야도 갔다 왔잖아요 작년에 뭐 그렇고 작년에 딱 국회의원 4년밖에 안 하고 딱 한 번밖에 안 하고 한 대선 나가기 전에 히말라야를 갔다 오고 공직 내려놓은 다음에 짠 박정희 최규와 전두환 박정희 최규와 전두환 대통령 3명을 제외하고는 국회의원 한 번만 하고 당선된 경우가 거의 없어요 아마 노태우 대통령 한 명? 정도? 물론 이승만 대통령은 임시정부 시절에 요직을 했으니까 뭐 그렇다 치고 임시정부도 포함해야지 아무래도 대한민국은 임시정부를 계승했으니까 어쨌든 요 울타리 이거 기둥 박아놓은 것 때문에 저는 편하게 손을 안 될 수 있어요 흐흐흐흐 심상주 의사 시연 임시정부 시절 그리고 임시정부 시절 이제 임시정부 시절 은단한 자기 찍힐까봐 그건가? 거보니까 아직 제가 문 대통령의 저서를 안 갖고 있어요 뭐 나중에 어디 행사 갈 일 있으면 그때나 사인 받아야지 그땐 뭐 지식테이너 김승훈님께 하면서 점 점 점 응원 메시지 그리고 뭐 이천몇 년 몇 월 며칠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하면서 서명이 있겠죠 어 대통령 어 이게 아무래도 여기가 거주지다 보니까 생화라서 냄새가 살짝 나요 산줄기이라서 냄새가 그렇게 날 수도 있겠는데 되게 약간 서민 냄새가 풍기는 동네야 사람들이 다 지금 촬영하고 있어 근데 그런 게 그 이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이 내일이면 이제 내일부터는 여기서 잠을 안자니까 지금 더워 안잠을 좀 가급적 배터리 문제 때문에 좀 빨리 와주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일단 이렇게 바리게이트 쳐 놓은 거 보니까 곧 오시긴 할 것 같아요 바리게이트가 쳐져 있는 거 보면 곧 오셔 일단은 뭐 지금까지의 행보로 봐서는 집 입구까지 와서 차에서 내려가지고 인사를 한 번씩 하시겠죠 일단은 지금은 방탄 차량을 타고 오실 테니까 오우 기자님이 카메라를 잡혔는데 참 근데 MBC가 뉴스를 8시에 하는데 지금 시각이 8시 17분이라 지금 뉴스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저거 어차피 오늘 뉴스에 안 뜨는데 원래 8시부터 뉴스 하는데 지금이 8시를 넘어가지고 안 뜰 것 같아요 오늘 밤이나 내일 저희 큰아들이랑 왔었는데 큰아들이랑 왔어요 나는 큰아들이 아니니까 빠져자지 이렇게 지금 기자들 촬영까지 오고 혹시 지금 오신 분들 뭐 청와대에서 뭐 퇴근했다는 소식이 뭐 있어요 보통 지금 요 시간대에 종합뉴스들 하는 거 보면 이제 분명 청와대 기자들은 가 있는데 현재 대통령은 사저로 돌아가 있습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던데 그래서 보통 이때쯤이면 오지 않을까 싶어요 9시 반인가에 왔다고? 헐 그러면 오는 모습까지는 못 찍을 수도 있겠다 배터리 보조배터리를 제가 큰 게 없고 작은 거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혹시 지금 들어오신 시청자분들은 뭐 대통령과 관련된 소식이 뭐 뉴스에 어떻게 떴는지 좀 알려주세요 지금 제가 태블릿을 테더링을 안 해놔가지고 뭘 켤 수가 없어 뭐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걸어다니신다고 사실 오늘 최고의 시나리오는 오늘 최고의 시나리오는 대통령이 차에서 내려가지고 제 화면에 대통령 화면이 대통령께서 제 화면에 출연을 하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인데 그 전에 오셔야 되는데 뭐 제가 예전에 그 뭐냐 그 창현님이 제 방송 화면에 출연하는데도 한 30, 40분 걸렸잖아요 뭐 이 정도야 뭐 지금 마을버스만 도대체 몇 번을 보는 것인가 여기가 마을버스 회차지여가지고 일단은 뭐 경원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현재 대통령은 박근혜씨가 아니니까 자칭 공주였죠 나이 60대 먹은 공주 저분은 전혀 경원 같아 보이지 않는데 의정부 오토바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와 경모를 자기 일하러 다니는 거지 그 이종 소형 차량은 그 번호판에 그 뭐냐 나 언제 갈 거야 그 뭐냐 구나 면의 그 지역 이름까지 적혀있죠 오토바이는 아이고 철가방 누가 이 시간에 음식을 배달을 했어 노렸나 이 시간에 짜장면 먹나 이 시간에 짜장면 먹나 혹시 저 안에 먹방비실이가 살고 있나 있으면 대박 일단 뭐 근데 저 이상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게 이제 거주민들도 있고 하니까 사람이 많으면 안에 들어오게 해주는데 그 오늘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 거주민들은 안에까지 그렇게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길이 좁아가지고 솔직히 그렇게 그렇게 큰 길에서나 보는 그렇게 대규모의 의전은 아마 못 들어올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약간 현실성 있는 경우가 필요하죠 근데 이제 우리의 대통령께서 경호 약하게 해주세요 경호 약하게 해주세요 계속 지시를 했기 때문에 아직 이거 테이프를 들지 않고 있어요 자 이따가 저는 이게 끝나면 그 신초대 들러서 잠깐 이제 배터리를 충전하고 제 시간을 좀 갖고 그리고 아마 집에 갈 것 같아요 너무 너무 왠지 방송은 너무 일찍 켠 것 같아 데이터 그렇게 많이 못 쓰는데 지금 얘는 방송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싶어가지고 날뛰고 있는데 리그 오브 레전드 님이 미처 날뛰고 있습니다 101 엄마 제가 엉덩이 미처 이사람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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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너무 늦게 도착을 하시면 공료를 해야 될 수도 있어서 굉장히 지금 불안해요 다른 보조배터리라도 좀 들고 좀 껴놔야 되겠다 제가 조금만 보조배터리를 한 몇 개 있어요 그래서 방송이 이거는 안 먹히네 이거는 안 꽂혀 오랫동안 충전을 안 해서 그러는데 오랫동안 충전을 안 하면 근데 사람들이 좀 몰려드는 거 보니 진짜 몰려나? 이걸 한번 이거 배터리 있어 다행이다 보조배터리를 달고 있어서 카메라가 무거워졌어 완전 무거워졌어 이렇게까지 늦으실 줄 알았으면 한 9시쯤에나 켤걸 오늘은 좀 불금이니까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불금은 보내셔야지 퇴근 후에 삶이 보장되는 나라라고 하셨으니까 뭐 본인도 좀 일찍 퇴근하시지 노동시간 다툭쳐 하면서 본인도 일찍 퇴근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근데 약간 지금 낌새로 봐서는 왠지 어제보다는 일찍 오시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불금이니까 어제보단 일찍 오겠지 경찰이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이제 슬슬 낌새가 보이는데요 경찰이 호롤라기로 통제를 하는 거 보니까 다행이네 다행이네 다행이다 배터리 얼마 없었는데 일단 차 쓰면 그 다음에 내려서 인사하시니까 밑에서부터 내려서 올라오시는 게 아니고 강아지 출연하고 자 대통령이 올라오고 있대요 다행이다 한 시간 안에 방송 끝낼 수 있겠다 오늘 역대급 방송이다 뭐 어쨌든 차에서 내리시면 내리시는 거고 다행히 저는 조명 밑에 있어서 혹시 어디서 나오셨죠? 네 오늘의 데이터를 다 쓴건가? 갑자기 차들이 막 몰려오고 있어 저렇게 트렁크가 스무스하게 열릴 수가 있나? 나오지 마세요 아 제일 앞차였어? 이런 키가 안되는게 하니라 여기는 boşten 아기 좋은 사진 찍어주세요 deze 제 google 얼마 그대로 신동형님, 멋있어요! 위정구에서도 이렇게 가까이서 못 봤는데 온거지 다 먹었어요 와, 결국 이렇게 들어가시네 쩝쩝 아 또 다시 나오시나? 테이크아웃 픽처? 이리와! 이래서 자리를 좀 앞에서 잡았어 개어지네 맨 앞차로 올 줄은 생각을 못했네 한 가운데쯤에 올 줄 알았는데 이게 경호차가 생각보다 별로 없네 많이 즐기지 마라 아니 원래 길이 좁아서 길이 좁아서 많이 미치지 마라 길이 좁고 길이 좁고 길이 좁고 길이 좁고 길이 좁고 길이 좁고 아이고 글쎄요 과연 저기서 어떤 결정을 하실까 아 차가 한 대 더 있어 아 이 차는 동네 사람 차 같은데 이건 동네 사람 차 차는 다 온 거 같은데 차는 다 온 거 같은데 근데 아마 지금 이제 들어가면 나오기 힘든 게 근데 내일 이사 준비 하죠 아 일찍 오셔도 다행이에요 이게 자 내려가겠습니다 이제 아 이제 끝났어요? 자 내려가시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내려가시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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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밤인데 추리님 갈아입고 나오시지 글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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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좀 상황을 좀 더 봐야 될 거 같은데 이게 바로 내려갈 거야 내려가 좀 사람들 좀 빠져나가면 천천히 내려가죠 아 이제 아 끝난 거야 쩝쩝 그래도 내 카메라에 이렇게 화면을 담은 거는 참 자 제 카메라는 이렇게 대통령의 화면을 총 세 번 남았어요 의정부에서 한번 프리허그 때 한번 오늘 한번 금송일 11 성지가 됐죠 내 사진이죠 네 예능이 있어요 아니 아니 아깝다 얼마나 기다렸어요 내가 5시간 안 된거예요 네 자 그러면 자 화면을 한 번만 좀 더 담아드릴게요 아쉬우니까 화면을 한 번만 좀 더 담아드릴게요 아쉬우니까 화면을 한 번만 좀 더 담아드릴게요 아쉬우니까 이제 이제 아마 더 나오실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오늘은 아마 이제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오늘은 아마 내일 이사하셔야 되니까 내일 진짜 이사죠 출퇴근이 아니라 자 그러면 사람들이 좀 빠져야지 내가 이거를 찍으면서 안전하게 하자는 하는데 네 네 그러면 이제 화면을 돌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어요 걸어 내려가자 이렇게 끝나다니 일단은 동선을 되게 동선 파악을 좀 실수를 했어 아 이제 이 집에는 다시 안 오실 텐데 내일 가면은 내일 출근하고 내 아이에 이사를 해요 네 아주 이사 네 케이마고는 고향 가신다니까 오늘은 진짜 그러겠지 이율로 오시는 않은데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밤이래요 마지막 밤이요 지역 주민들은 잘 됐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데 아 등산이나 할 거긴 아 나 배터리 안 갖고 갔지 등산 건방은 무슨 여기가 이제 마을버스 회차하는 데에요 여기가 길이 좀 얼마나 그 빡센 등산 눈인지 제가 내려가면서 계속 보여줄게요 그 어디야 아 맞다 내가 조명 셀카봉을 그 엊그저께 그 뭐냐 유경이는 나 일주일 파티 때 선물로 줬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중에 조명 셀카봉 한번 다시 사야죠 다음 주에 한번 다시 사야지 어쨌든 여러분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홍은동에서의 마지막 밤을 시청을 했어요 이렇게 계속 내려가야 돼요 여기를 여기를 이렇게 계속 내려가서 오늘은 뭐 일단은 대통령 퇴근하셨고요 음 내가 무슨 마치 청와대 경호원이냐 이게 그거래요 그 방송사 취재는 방송사 취재는 사실 이게 그 청와대 춘추관하고 약간 얘기가 돼 있어야 되나 봐 근데 그 그냥 그 일반인들 막 촬영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셀카 찍고 뭐 동영상 찍고 그런 거 그런 건 뭐라고 안하나 봐 덕분에 저는 방송할 수 있었어요 사실 막 대통령 막 올라오는 그 순간에 막 잠깐 한번 방폭 돼가지고 최상위 시나리오는 그 유담 씨 찍을 때처럼 이렇게 그 화면에 딱 담는 거였는데 뭐 그러진 못했지만 나중에 또 내가 뭐 다른 행사 뭐 이런 데 가서 대통령을 볼 기회가 있으려나요? 음 대통령 볼 기회가 있으려나 참고로 저는 그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에 활동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뭐 그런 그 선배 단원 자격으로 뭐 이런 거 그 행사를 가고 그러는데 사실 박근혜 정권 때 그 청년위원회가 만들어졌지만 박근혜 씨를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지만 현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래도 그런 행사가 있으면 오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가게 되면 그때 이제 대통령께서 쓴 그 책을 갖고 와가지고 뭐 대통령님 사인 좀 부탁할게요 이런 거 좀 해놔야죠 여기가 진짜 이렇게 등산이에요 여기가 진짜 이렇게 등산이에요 여기요? 여기요? 나는 좀 꼼깨까지 올라갔네 이런 게 아니라 고용 만나길 해야겠어 아니 난 지금 다 나갔는데 나는 그냥 이리 내려와서 어떻게 여기로 가왔네 꼼깨까지 올라갔어야죠 대통령이 사자를 성지술래하는데 좀 안전하게 건너갈게요 여기는 홍은 1동? 아 홍은 3동인가? 아니 홍은 1동이 넘었다 여기서 조금만 넘어가면 홍제동이죠 하지만 저는 홍제동으로는 가지 않고 저는 신촌으로 갈거에요 어쨌든 문재인 티모테오 형제님 오늘 유튜브 각 하나 잡았으니까 집에 가면 유튜브에 올릴게요 아 근데 지금 보조배터를 달고 그러니깐 굉장히 이게 떼글떼깍 소리가 난다 아 편의점에서 뭐나 좀 하나 갖고 갈까? 아니야 아니야 오늘 펌프나 좀 하고 가야지 여기 홍은동 110번 버스 라인으로 온 김에 그냥 신촌가서 펌프나 좀 하다가 가야지 그리고 집에가서 캔방 할거에요 음 이렇게 가끔씩 제가 약간 이제 화제거리 찾아서 가끔 밖에서 짧게 짧게 방송할건데 일단 다음주 컨텐츠 방송으로는 음 5.16 기념으로는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흥역사 박정희와 박근혜 아빠와 딸 그 부녀 대통령 그거를 좀 다룰거구요 그 그리고 다음주에 또 5.18도 있죠 5.18때는 화려한 육아 행진곡 재창으로 바뀌는거 아시죠? 그 5.18 기념식 때 부르는 사람만 합창만 하는게 아니고 대통령 지시에요 이건 대통령 지식이고 자 여기도 선생님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홍은동 주민혜 캐릭터 되게 귀엽다 막 이거 하하하 그 아 여기가 차고지야 버스? 그 서대문 1번 버스의 차고지에요 그 저기 산 정상은 그게 없거든 그게 없어요 아예 그래서 차고지에 아예 한 중턱에 나던거 같아요 그리고 요 밑에 호텔까지 한번 제가 찍어드릴게요 그 여기 산길 내려가면 어디까지 있는지 든든한 대통령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호은동 주민예동 하나 또 올라올때는 버스 타고 왔는데 제가 내려갈때는 천천히 가고 있어요. 일단 오늘 특종거리 잡았잖아. 특종거리 잡았고 특종거리는 일단 잡았으며 당분간 이 동네에 올 일은 없기 때문에 한참 더 내려가야되네.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이런 곳을 계속 더민주당 당사로 맨날 어떻게 그렇게 출근하셨을까 만약에 호은동 사서를 제가 진작에 알았으면 뭐 그때 찍을거 그랬어요. 박근혜 씨 파면된 날 그날 아침에 아 나 그때 이정미 재판관의 심판 그거 준비하고 있었지 그랬구요 그날 박근혜 씨 파면된 날 문 대통령께서 당신은 대통령 당신은 그냥 대권주자였는데 그날 바로 팽목왕이 갔다왔죠. 그랜드 힐튼 호텔 힐튼 호텔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대통령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일단은 호텔까지 내려왔고 저는 이제 보통 여기까지 내려와요. 여기 이제 내부 순환로가 있고 그리고 여기 삼거리에서요. 여기 내려오는 방향에서는 좌회전 할 수가 없는게 여기 보여드릴게요. 바로 여기가 성산대교 방향 진입 램프가 있어서 여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버스정류소가 저 앞에 있나? 아 저 뒤로 갈게요 그냥. 이 뒤로 해서 그러니까 버스가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저는 신촌에 좀 잠깐 들렀다가 이따 집에 가서 캔방 켜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홍은동 사저 마지막 밤을 취재를 했어요. 자 여러분 이따가 봐요. 다시 감사합니다.